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로켓기장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나와있고요 남동구 3룸 중에 유일하게 테라스가 있는 오늘의 현장이에요 모래내 시장 역까지는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고요 모래내 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이 굉장히 우수한 오늘의 현장이에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필로티 자주식으로 100% 마련되어 있고요 겹주차 없이 1년 주차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한 오늘의 집이에요 남동구에서 유일한 3룸 테라스 세대 바로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스킨장 색상과 띄웅쇼웅 되어있고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이거 신발장이 아니군요 네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아 깊다 시스템만 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소등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옆에 있는 2번 방 소개해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3.1, 2.5 나오고요 우와 3.2 사이즈 되게 괜찮아요 네 이쪽에 침대 놓고 이쪽으로 책상 등농까지 놓을 수 있는 숙소한 공간 나오고요 다음은 현관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집은 워터건이 있네요 청소하기 좋겠네요 네 워터건까지 마련되어 있고 화장실 벽이 투톤인데 아래쪽부터 바닥까지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앞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용 주방이 아닌 약간 좀 거실이랑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주방이에요 살짝 분리됐네요 네 싱크대는 일자용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소납 공간 나오면서 3부 인덕션 그리고 하측 후광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용량 싱크볼과 잘생긴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주방 창도 크게 뚫려 있어서 환기 복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쪽도 냉장고 자리 두 대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은 혹시나 냉장고 세대 쓰실 분들은 이쪽까지 냉장고 자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형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식탁 자리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큰 건 안 들어가도 천장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을 동그랗게 둘러가서 더 아늑하고 보호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3번 방 소개해드릴게요 3번 방 사이즈는 2.6, 2.5m 나오고요 3번 방인데도 침대 놓고 책상 놓을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번 방에는 다용도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호흡이 너무 좋아요 실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워시타워 자리 이쪽에는 나비엔 1등록 보일러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집 다용도실은 가장 좋은 점이 창문이 통창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환기는 진짜 걱정 없죠? 네 환기 걱정 없고 빨래도 너르면 너무 잘 말릴 것 같고요 개방감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3번 방 옆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폭이 3.7m로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트월은 대리성분이 광폭 타일로 시원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 등으로 눈드시지 않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 동그랗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보시면 주택가인데도 앞을 막는 건물이 없어서 뷰가 막힘 없고 채광도 좋아요 다음은 거실 옆 안방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부욕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욕실도 역시나 대리성무늬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 거의 메인욕실 급으로 큰데요? 부부욕실도 해바라기 수전 마련되어 있으면서 세면대, 양병기,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안방은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오늘의 집 안방이고요 사이즈는 3.6, 3.2미터나 나와요 오 진짜 크게 나와요 네 여기 화장실 앞에 있는 공간 제외하고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앞에 화장대 하시거나 국방위장 놓으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역시 시공되어 있고 뷰를 보시면 이쪽에서 좀 찍어주실래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가 도로가에요 그래서 그 옆 건물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서 또 옆쪽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든 공간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집 테라스가 여기가 물론 크기가 좁은 건 아닌데 뭐 엄청 넓은 테라스는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이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다에 쌓여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산면이 벽으로 쌓여 있어요 너무나 프라이빗한 테라스고요 앞쪽에 뷰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 딱 이 한 면만 우와! 약간 무슨 스크린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오늘의 테라스이고 너무 만족스러운 오늘의 집 테라스였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맛 하마티비 인천 남동구 3룡 중에 유일하게 테라스가 있는 현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래내 시장역까지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 모래내 시장도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필요일성이 매우 우수한 오늘의 집이에요 분양가는 3억 소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잔여 매물 딱 9세대 남아있어요 실입주금은 잔여 세대인 만큼 유선 상담 부탁드리고요 프라이빗하면서 사용하시거나 관리하기 딱 좋은 사이즈 오늘의 집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속정학 집 소개해드리는 로켓부장이었습니다 후라이빗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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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